오늘도 우리 휘핑진아에 한번 조언하게 한번 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렛츠고! 와... 식장 들어갔다 나오면 이혼 아니야? 친구 남편한테 차였어요. 아 진짜 센 사연 없어? 친구 결혼식 가방 순위하고 받은 답례품이... 어? 돈은 돈대로 나가고,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! 아니 가족이에도 짜증나는데 남이에봐 얼마나 더 짜증나. 날래 찬스젠더설이... 랄랄 남자 시절, 랄랄 수술 이런 게 항상 있었는데 엄청 높은 PD가 통자의 뭐 뒤에 있다. 렛츠고라다 자!